끝났어? 들어왔어? 들어간 중 오케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간다 아니 괜찮아요 왠지 어차피 매일이 배틀그라운드 키는데도 오래 걸릴걸 그런건 말하지마 방금 옆에 사람 뛰는거 들었는데? 어떡하지? 근데 총이 없는걸? 어떡하지? 자동차가 있는걸? 어떡하지? 아 제발 뭐라도 그렇다고 권총이 나오면 어떡해 미치게 하네 얘 뭐하는 애지? 어아야야 아니 이걸? 아니 이걸? 잡았다아 어? 저거 어떻게 했어? 나 잡으려 어떻게 했어? 한방에? 하하하하 뭐지? 너 핵이지? 심지어 2배율로 잡았어 2배율로 뭐지? 걍 쏴한테 맞네? 겸살 뭐지? 야 그런거 갑자기 부수면 안돼 아 망했다 아 망했다 어? 탑10 탑10 김타나리 이걸 탑10해야 된다고? 아니 자기장 무서워? 내가 너의 수호천서란다 어? 뭐야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레알 아 겁다 1등할 수 있었는데 역대급으로 잘했다 진짜 아 메리 기다리다가 하하하하 이 자식 들을 glitter 사람 겁나맞 어대? 어 응? 아 아직 그거밖에 안돼? 볼까? 아니야 잘못했어 어 너가 그렇게 원한다면 한번 돌자진듯이 흐하핫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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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